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제가 주장하는 이걸 맛보기 보여드려야 저는 마음이 후련한데 이게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답답하죠.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모른다고 하고 참나 만나는 것만 해도 이게 다 하나의 지능입니다. 그 미묘한 중에 이 느낌이야 잡는 거 이게 지능이에요. 그게 영적인 지능이에요. 거기서 또 미묘한 중에 자명한 느낌 찜찜한 느낌 갈라가지고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 가지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영성지능입니다. 영성지능 하면 요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아무튼 그런 선악을 판단하는 지능 이렇게 보면 맞는데 학계에서는 말을 어렵게 쓰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무슨 지능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게 더 추구해야 할 거야 이건 추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판단하는 미묘한 지능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려고 제가 지금 이걸 계속 그려드리는 거예요. 에고도로 판단하라고 하면 탐진치료만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참나 자리를 거쳐서 판단이 나가면 다른 게 들어가요. 에고의 잣짐이 아닌 참나의 잣짐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판단하면 탐진치 중에 어떤 거는 이런 탐욕 이런 분노 이런 어리석음은 어떻게 내가 잘 살렸어야겠다. 참나가 볼 때 자명하게 이걸 살려 쓰려면 여기다 이제 뭘 투입하냐 육바람을 투입하면 여기 자명해지더라. 탐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있어도 그 탐욕이 선을 넘지 않게 분노가 선을 넘지 않게 어리석음이 우리가 어리석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어야 우린 배우려고 해요. 계속 배우는 힘은 어리석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적절하게 지혜로 돌려주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육바람입니다. 적절하게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어리석음이 다 없어진 뒤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안에서 탐진에 끌려가게 만드는 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탐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나면 이미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만큼 그 지혜가 늘어서 이 어리석음을 또 다스리면서 계속 상황을 바꿔갑니다. 지금도 매 순간. 이게 제가 공부하다 발견한 진리였죠. 이게 진리면 그동안 내가 공부를 잘 모르고 참했구나 할 정도로 완전히 다시 저도 반성하게 된 계기가 공부가 뭐다 하는 데서 공부는 언제 하느냐. 지금 어디서 여기서 내 마음에서 뭘 탐진치를 어떻게 육바람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공부가. 소승이건 대승이건 다 이거 하다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선정 쪽에 비중을 더 주면 소승이 되는 거고 자명한 일처리에 비중을 두면 대승이 되는 거고 대승으로 가는 거고 다 그거. 이제 노선이 좀 달라지긴 해도 다 기본은 이거. 참 나리를 모른다. 그러면 애고 중에 아주 머리 좋은 애고로서 머리 좋은 고등 침팬지로서 답을 내리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머리 좋고 누가 봐도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를 잘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고 만약에 머리 좋고 이런 걸 남들한테 잘 전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 공부 잘해서 전하면 훨씬 좋은 선업을 지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나대로 꾸준히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가면서 나의 선업을 계속 닦아 가야 됩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기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자꾸 고가 늘어나요. 밀려오는 고가 늘어나요. 우리가 그동안 뿌린 씨 때문에 분명히 어떤 고가 오는데 고가 왔을 때 탐진체로 대처를 하면 고가 늘어나요. 자꾸 이게 사체의 이자 불듯이 계속 불어나요. 점점 이 일을 잘못한 걸 땜빵하려다가 또 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막으려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놈부터 박살 내려면 참나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어떤 꼭 나쁜 짓만이 아니라 골을 일으킬 만한 어떤 행위들을 했겠죠. 그 행위한 것들이 나한테 과보로 찾아올 것이다. 내 상황에서 계속 내 욕망을 좌절시키는 역경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역경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지금 계속 다시 어떤 마음도 차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처법도 좀 평소에 잘 챙겨놔야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실천지침 이 14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세요. 그래서 적어놓고 보시고. 안 외워지는데 막 억지로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다고 하시는 마시고 스마트폰이나 어디나 저장해서 놓고 명상하시다가 고민이 지금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 어떤 고민이 있건 14가지를 가지고 곱씹는 중에 생각을 정리하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왜 14가지를 강조하냐면 육바라밀 분석은 밑에 6가지는 많이 하셨죠. 육바라밀 분석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위에 8가지를 전제하고 육바라밀이 굴러가는 거라는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제되어 있을 때 육바라밀이 빛을 발해요. 보통 이 앞에 것까지는 제가 이건 좀 영적인 어떤 체험과 함께 나가야 되니까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그래서 육바라밀은 일반인들은 오히려 육바라밀 공부가 더 어려운 공부면서도 일반인들도 들으면 납득할 만한 얘기고 이 앞 얘기는 육바라밀 공부보다는 더 쉬운 공부인데 영적인 탐구를 안 하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얘기들이라 저희가 좀 이렇게 학장에 오신 분들한테만 14주 얘기를 많이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아예 제 강의가 이런 강의들이 많이 나가니까 새로 양식 노트 앞으로 또 찍어낼 때 됐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 이걸 좀 아예 넣어서 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얘기를 쭉 기본으로 체크해 보시고 육바라밀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로 고민하든지 고민사는 다양하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자명하게 하라 이 얘기 드리잖아요. 참나랑 접속해서 접속해 가지고 참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몰라와 자명만 아시면 된다. 몰라가 선정바라밀이고 자명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바라밀은 나머지 네 바라밀 있죠. 육바라밀 중에 다 따라와요. 이게 잡혀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명하게 일처리 하려다 보면 베풀어야 할 때는 보시하는 거고 끊어야 할 때는 지게 바람을 하는 거고 절제해야 할 때는 또 참아야 될 일이면 인욕하는 거고 노력해야 될 일이면 정진하는 거고 다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몰라와 자명. 몰라를 통해 참나는 곧장 애고는 참나를 만나고 자명을 통해 일처리를 자명하게 합니다. 그렇죠? 몰라와 자명이 딱 여러분 내면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명한 생각을 하시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자명한 생각만 해도 여러분 몰라가 돼요. 선정이 됩니다. 선정에 들면 자명해집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줘요. 이걸 이제 정의 쌍수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선정과 지혜가 서로 도우면서 발전한다. 이렇게만 기본만 잡으시면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으시건 자 몰라 해서 몰라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몰라 해가지고 참나 51%로 만들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진 뒤에 뭐 이렇게 자명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명한 생각을 하다가 또 몰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만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그 고민을 지금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고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과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자. 앞으로 일에 대해서 마음 너무 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 나를 내세우지 말자. 이건 내 일이다 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보자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놓고.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 지금 이 순간 참나의 현존에 머물러 보라는 거죠. 머무르면서. 일단 이 기본만 돼도 내가 이 고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잘 된 겁니다. 이때 이미 웬만한 문제는 풀려요. 그러고 보면요. 가족, 친구랑 다퉜다. 그런 정도는 지금 이 네 가지 하는 중에 육바람일 분석 가기 전에 해결된다고요 이미. 과거에 집착 안 하고 미래에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만 해도. 지금 이게 육바람일 분석에서는 깨어있는가? 한마디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를 준비해 놓고 딱 깨워서 보니 앙금이 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털어버릴 문제입니다. 털어버리고 끝난다고요. 별일이 아니면 여기서 털리겠죠. 웬만한 거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뭐든지 간에 이 정도 오면 웬만큼 자명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나가는 거죠. 일체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지금 내 고민거리조차도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참나의 신비니까 사실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참나의 뜻에 따라서 참나의 현존에 모든 걸 맡겨버리자. 그러니까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왜 내가 전전긍긍하느냐 맡겨버리고 참나의 뜻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처리하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모두가 이루어지는 양심적 처리를 하자. 이 정도까지 미리 기본 마음 자세가 갖춰지면 이미 웬만한 문제는 여기서 다 자명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마음이 자명해지면 물라가 절로 됩니다. 뭔 얘기냐? 생각이 이 정도 자명해지면 저절로 깨어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고요함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자명하게 해 놓으면 깨어나 버리고 깨어나면 생각이 자명해지고 이 둘이 계속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점점 자명해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진리는 점점 자명해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육바람으로 계속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참나가 자명하다는데 참나가 인가를 해 주는 참나가 옳다 해 주는 그 자명한 진리들을 가지고 내 마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가 돼 가지고 탐욕도 분노도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 줍니다. 탐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셔도 안 돼요. 탐욕이라는 건 결국 이 애고의 욕망이죠. 내 애고의 또 살 맛입니다. 내 애고가 살겠다는데 억지로 눌러버리면 이 애고가 살 맛을 잃어버려요. 욕망 갖지 마라 그러면 애고는 할 게 없죠. 애고는 애고도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갖지 마라니 욕망을 애고가 뭐 하고 싶다고 욕망을 내세울 때 여러분이 성숙한 도의는요. 육바람일로 그 애고의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보살도를 계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누리려고 하지도 말고 따르려고 덤비지도 말고 욕망의 애고는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양심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너의 그 욕망이 자명해지고 모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욕망으로 더 승화될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애고도 욕망을 좌절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면 타협할 수 있겠다 하는 선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이 욕망을 틀어주시면 여러분이 욕망도 적절히 성취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보살도를 함으로써 또 나와나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이게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마음을 그렇게 트는 전문가가 되시면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보살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다루는 요령을 얻으셨다면 그건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되려면 벌써 뭐가 나와야 돼요? 참나랑 만날 줄 알아야죠. 선정 바람에. 참나의 뜻 읽어낼 수 있어야죠. 내 뜻대로 말고 참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 뜻은 애고의 뜻이에요. 애고의 뜻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해 보잖아요. 아버지 잔 좀 치워주세요. 내 애고의 뜻입니다. 치워주면 진짜 좋겠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이게 뭐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경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 항상 저는 항상 탐진치 49%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육바람일, 육바람일 51% 이상이면 된다. 49%를 꽉 채우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저는 아무튼 제 공부 단계는 49%는 꽉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선만 안 넘기게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옛날 대학 때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대학은 그러면 큰일 나죠. 저희 때 대학 다닐 때는 출석 아무튼 3분의 1인가 출석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그럼 사실은 말이 안 되죠. 3분의 1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걸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3분의 1을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든 3분의 1을 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휴가처럼 생각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 큰일 나죠. IMF 전이라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제가 빼가지고 계룡산도 다녀보고 대학생이라 너무 좋았어요. 뭐 어디 계룡살에 이번에 보건 선생님 만나러 갈래? 그러면 수업 있는 거 빠지고 갑니다. 대충 계산을 꼭 하죠. 3분의 1을 넘었나 안 넘었나 이 수업이 지금 수업별로 다 계산을 해놔요.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탐진치 49%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을 좀 맞춰요. 그래서 넘어가지만 않게.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건 뭐 여기까지 안 맞추겠죠. 진짜 내가 하고 싶다.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양심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49% 맞춰보세요. 어떻게든. 이왕이면 덜 맞출수록 양심이 더 힘을 바라니까 더 좋겠죠. 그런데 나도 꼭 해야겠으니까 내 애고도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아니 뭐 다른 중생 애고만 도와줘야 나도 중생인데 나도 내 애고 도와야죠. 불우유도끼 하다가 내가 불우유씨다 라고 자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불우유씨인데 나도 좀 도와야겠다 하는 것처럼 막 나만 도와야겠다 하지 마시고 나도 중생이잖아요. 내 중생심 중에 이 정도는 좀 풀어줘야 내 애고가 살만할 것 같다 하면 해줘야 됩니다. 내 애고가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도 좀 보여주고 근데 왜 이제 얘기 드리냐면 소승성자들은 안 그래요. 소승성자는 반대로 합니다. 애고가 하자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수행이다. 완전히 달라요. 저랑 광침이 그분들은 그렇게 도를 닦아요. 그러니까 도 닦을 게 늘 분명해요. 애고가 하자는 그거 안 하는 게 도거든요. 오늘 가만히 있다가 영화 보고 싶다. 그럼 오늘 영화 안 보는 게 도입니다. 모른다. 괜찮다. 무상고무아. 영화도 무상하다. 보는 것도 고통이다. 영화를 봐봤자 사실은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 살아요 그러면 아무튼 저는 그래서 소승을 싫어하는 게 방편책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승수행도 고귀한 보살도가 될 땐 있어요. 저는 그때 아니면 저는 안 쓰는 게 옳다는 저는 그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수행이 방편적으로 오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세상에 도가 떨어지고 누구라도 참나 안에서 일단 버티기라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육바람을 편다는 건 물이고 참나에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만이라도 지켜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참나라도 붙잡으면서 계속 버텨야 될 때도 있겠죠. 처지가 그러면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때 아니라면 에고와 어차피 이 에고와 영원히 우리가 도를 닦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에고를 계속 성숙시키지 못하면 우리 도는 늘지 않거든요. 에고를 계속 어떤 좌절시켜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만 에고를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하면 에고의 모든 욕망을 좌절시키는 걸로 도가 높아진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공부하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에고 자체를 육바라밀 전문가로 에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에고가 능숙하게 육바라밀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도지 에고를 좌절시키는 게 도는 아니다. 라고 저는 확신하게 돼서 왜냐 처음에 참나를 만나고 이 에고와 참나의 차이를 알고 참나가 너무 좋아서 참나에 뿅 가 있을 때는 에고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요. 이 에고만 벗어버리면 나는 순수한 참나가 될 것 같다는 자각이 와요. 이게 아공 정도 깨달았을 때 그래요. 아공이라는 게 에고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다. 참나가 영원한 거다. 깨달은 게 아공이에요. 벗공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에고를 다시 껴안아야 돼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고 에고가 이 현상계에서 버리는 모든 작업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다 참나의 현연이고 작용이다. 라고 따뜻하게 껴안고 나면요. 뭘 버리네 마네 하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이 벗공은 당연히 구공이라는 거는 벗공이에요. 그냥 벗공의 극치에요. 벗공의 극치로써 당연히 나오는 답이에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면 나는 그러면 이 컵과 어떻게 수작을 해야 되나. 얘도 참나의 작용이고 나도 참나의 작용이면 같은 참나의 작용이 어떻게 서로 수작을 해야 우주에서 제일 참나의 뜻에 맞게 수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름답게 우리는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답도 참나 안에 이미 있겠죠. 그게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일에 맞게 제가 이 물 한 잔을 마셔도 마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우주의 진리가 다 현연해요. 육바람일이 현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컵 하나를 정확히 사용법에 맞게 쓸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에 선사들이 이걸 자꾸 쓰는 게 이게 뭐냐 컵이냐 뭐냐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컵으로 이걸 집착하면 땡이라는 거죠. 이 컵이 뭐냐 말해봐라 컵이라고 해도 잘못된 거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잘못된 거다 뭐냐 그럼 이게 우리 말하는 5번을 아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컵이 참나의 신비인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딱 잡아서 근데 그냥 잡아서 또 흉내냅니다.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딱 잡아서 컵을 벽에다 막 던져서 부셔요. 이 정도면 통과되겠지 하면 떨리는 마음으로 던져요. 땡입니다. 땡.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건 이게 너의 참나인지 아느냐 라는 건데 남들이 보니까 뭔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더라 해서 던졌다. 그럼 이게 땡이죠. 근데 누구 하나가 오히려 이 컵에다 물 받아서 마셨는데 통과될 수 있습니다. 깨워서 난 이게 참나의 작용인지 압니다. 근데 난 이 컵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만 내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컵과 올바르게 수작해 보겠습니다. 컵은 원래 물 담는 겁니다. 담아서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마심으로써 얘도 지금 우주에서 제 역할을 다 했고 나도 이 컵을 육바라밀에 맞게 잘 썼으니까 물 한 잔 딱 마시는 게 제일 훌륭한 답이 됩니다. 과격한 분들은 진짜 예전에 선사들 중에 깨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답입니다. 즉 그 사람은 난 여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상을 버려라. 이건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하고 벽에 던졌으면 그 사람도 하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 답인데 제일 아름다운 답은 사실 서로 사는 답이에요. 상생. 컵은 컵 죽여서 내 참나를 드러내는 방편도 있습니다만 컵도 살고 내가 사는 방법이 더 만점짜리 답이겠죠. 그런 식이에요. 선문답도 점수가 있어요. 60점 통과는 됐는데 아쉬운 점수가 있고 70점 80점 만점도 있어요. 아트하다. 저 답은 정말 아름답다. 결국 아름답다의 기준이 뭐겠어요. 육바라밀에 맞을 때 아름답다.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하나하나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나오는데 선택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도 있다니. 지금 육바라밀만 투입하면 돼요. 기본은 몰라와 자명만 투입하면 돼요. 먼저 몰라 자명 내 생각은 자명한가 그리고 아 05090의 진리에 맞아야 자명이니까 쭉 이걸 기본 원칙을 음미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항상 익히시면서 평소에도 이걸 계속 음미해 놓으시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도 빨리 처리가 되겠죠. 과거 집착되고 미래 걱정되고 접근하면 문제가 풀려요. 우리 준호도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이게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함께 다 붙습니다. 얘가 이러다 크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요? 커서 큰 잘못 저지르는 거 아닐까? 미래 걱정까지 해서 얘를 지적하면 얘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짓보다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도 맞는데 바늘을 훔쳤는데 소 훔친 것만큼 처벌을 하면 넌 어차피 소를 훔칠 것 같으니까 곤보기를 보여주겠다. 벌써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에 앞서서 지금 현재의 올바른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도 작은 일 하나도 너무 걱정하는 게 과거에 대한 집착, 과거에 이런 일로 뭔가 잘못됐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차피 이거 잘못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 어떤 법칙을 찾아낸 거면 그 법칙을 활용하는 거니까 옳습니다만 그게 여러분의 그냥 기후라면요. 만약에 걱정, 여러분의 걱정일 뿐이라면 지금 부당한 처리가 되죠. 오히려 과거와 미래에서 올바른 합리적인 결을 읽어낸 사람은 의연하게 지금 일을 처리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걱정만 있는 거죠. 그럼 일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기를 항상 익혀놓는 거예요. 몰라와 자명으로 항상 실시간 여러분 마음을 검사하고 계세요. 그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처럼 실시간 계속 여러분 지금 실시간 알게 모르게 계속 여러분 몰라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뭔가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쥐고 계시면 몰라하시고 그 다음 생각이 자명한가. 생각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생각 없을 때는 몰라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생각이 돌아오고 계시면 자명한가를 꼭 체크해보세요.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말자. 오히려 자명한 생각을 곱씹어주세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요. 나라는 걸 너무 이 문제에 개입시키지 말자. 나를 넣어버리면 다 꼬여요. 여러분 못 푸는 문제 있죠. 나 빼면 다 풀려요. 나를 넣으면 갑자기 다시 안 풀려요. 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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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처리를 하고 있다. 저 사업 망하겠네. 내 문제다. 안 망해야 돼요. 나 빼면요. 답이 선명해요. 곧 망하겠네. 한 두 달 뒤에 망하겠네. 나를 집어넣으면요.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가 돼요. 갑자기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나를 빼면 당연히 망하죠. 저게 안 망하면 하늘이 없는 거야. 나를 집어넣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면 하늘이 없는 거야.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답이 나와요. 자기를 집어넣으면 왜곡돼서 보인다니까요. 상이.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아가 나를 빼고 보라는 거예요. 나를 빼고 보자. 상황이 차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현명하세요. 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탐진치가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시야를 가려요. 그런데 탐진치가 진정되고 나면 다시 현명해집니다. 내일이 아니다 그러면 현명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대국잡이라고 바둑 이렇게 그 국면에 임한 사람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바둑 대국하고 있을 때 바둑 두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는 훈수 드는 사람이 더 현명해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요. 내 입장 바꿔놓으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여기 돈 얼마가 걸렸다 그러면 바로 어두워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국면에 임할 때 바로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이겨도 저도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현명해요. 여러분 그런 일에는 되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할 땐 되게 매정하시죠.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살 때 산다. 대안학회는 분명히 망할 줄 알았어요. 예언자이시기도 하고 예측도 해요. 그래서 곧 망할 거야. 그런데 그게 나라면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복잡해집니다. 하느님 망하면 안 됩니다. 하늘한테. 자기는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망할 짓만 해놓고 하늘한테 얘기할 때는 어려운 사정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지금 아직 할부가 안 끝났고요. 망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곱씹고 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나 교 열심히 다녔고요. 뭐 어쨌고요. 어쨌고요. 아버지 올 때 답답하죠. 네가 봐도 사실은 그게 자명하지 않을 텐데. 하늘한테 자꾸 자명하지 않은 걸 이루어주는 존재로 하늘을 보고 하늘한테 자꾸 그런 부당한 요금만 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중형에 보면 소인들은 항상 요행을 바라고 군자들은 항상 평이한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군자들은 자명하는 것만 해놓고 하늘한테 맡기고 소인들은 위험한 일만 해놓고 하늘한테 꼭 요행을 바라고 있대요. 코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 한번 바꿔보시려면 지금 몰라와 자명 생각을 자명하게 하시라 생각을 자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양심성찰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제 강의 혹시 들으시다가 뭘 어떻게 자명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자명찜찜 감각에만 기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명찜찜의 감각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자명해 주시려면 이 내면에서 울리는 이 감각, 이건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플러스 분석이 돼야 돼요. 그 분석하시려면 홍익보살 실천지심 14조가 더 확장판이고 육바람일 분석 6개 질문만이라도 꼭 던지셔가지고 난 지금 자명한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자명한가에 대해서 확신을 얻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당당하다 더 힘이 난다 그 생각이 그럼 자명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불순물을 걷어내 버리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던 에고는 자명하다고 했던 생각 이건 에고의 자명입니다. 에고는요. 탐욕을 자명하다고 하고 이제 찜찜할 때는 분노예요.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고는 뭔가 자명하다. 그거 못 얻으면 찜찜해 하거든요. 그게 탐욕과 분노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건 내 거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얻었어요. 마음이 당연히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나의 잣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에고의 잣찜인지 참나의 잣찜인지는요. 에고의 잣찜은요. 여러분 바로 걸면은 과거 놓고 미래 놓고 나 빼고 보면요. 이거 다 날아가 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거 있죠. 참나가 찜찜하다고 한 거는요. 이 분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찜찜해지고 자명한 거 더 자명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참나의 소리가 잘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직관만 얘기하지 마시고 직관 일단 몰라 해가지고 참나를 만나고 참나에서 나오는 이 직관의 소리를 들으시되 자명한가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몰라와 자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몰라 자명 몰라 자명 해가지고 생각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고 계시면 뭔 일이 안 생겨도 이미 자명하고요. 뭔 일이 생겼을 때 즉각 자명한 생각들이 출동하기 좋고 혹시 그걸 놓치고 계셨더라도 문제가 터진 데는 반드시 몰라와 자명을 출동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는 이게 이게 자꾸 하시다 보면 요령이 늘어서 이렇게만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이걸 쓰셔서 지금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신다면 우리 영성이 얼마나 진보할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이렇게 후광 뜨세요. 다 후광 뜻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계속 해놓은 보람은 인생의 결실을 맺을 시기에 다가갈수록 더 빛나겠죠. 이 공부의 효과는 더 사람이 육바람일에 맞게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죠. 근데 보통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탐진치가 점점 강화됩니다. 육체가 허락하지 않아서 더 추구를 못하는 거지 마음만이라도 계속 이 탐진치를 품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영성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남겨놓는 결실이라는 것은 더 빈약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금부터 빨리 그동안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육바람일만 투입하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육바람일로 실천하고 또 탐진치에 끌려가게 됐지만 나도 모르게 또 육바람일로 이겨낸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육바람일 투입만 하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이 좋았던 것, 나빴던 것들이 다 함께 하나로 녹여지면서 좋은 건 더 자명해지고 찜찜한 건 버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시기에 공부를 하거나 저도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공부한다고 오히려 막 찜찜한데 헤매고 다녔던 것들이요. 다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구나가 되고 현재 결과가 좋으면 과거도 좋은 결론을 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거도 다 승화되고 자명했던 것들은 더 빛나고 찜찜했던 것들은 날아가버립니다. 불순물들은 날아가면서 지금 빛만 들어가면 과거에 했던 그런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안 좋은 일들도 보살도의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치로 승화돼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보살도 해나갈 때 엄청난 밑천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겪으실수록 그 어려운 일을 육바람일로 이겨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겨내셨으면 그 어려운 일들은 다 보살도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훌륭한 보살이 되는 데 밑거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탐진치로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역경은 거쳤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답을 못 내니까 지금 에고의 세계에서 고등 침팬지 세계에서 이 탐진치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끼리 모여서 상황을 바로잡아 보자고 덤벼도요. 왜 좋은 답이 잘 안 나오냐면 지금 이 본인들도 사실은 이런 육바람일로 문제를 푸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육바람일을 추구하긴 하시죠. 그런데 육바람일을 아주 노련하게 쓰신 게 아니다 보니까 답을 내도 일시적으로는 양심적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 버려요. 다시 탐진치의 마음이 계속 우글거리고 있거든요. 우리 내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일도 변질돼 버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제가 들리기에는 고등 침팬지의 마음, 중생심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몰라와 자명을 계속 붙잡지 못합니다. 가다가 몰라 몰라 하다가 알아 해버립니다. 어느 순간. 자기한테 이로운 순간이 오면. 또 이로운 순간이 오면 자명을 좀 놔버려요. 찜찜해도 좀 하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나 고생했어 하는 분들이 남을 더 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보살도는 반대죠. 나 고생했으니까 남 고생 안 시켜야지. 이게 보살도거든요. 사람들은 귀신같이 양심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사망사건, 음주운전 사망사건, 온갖 사건들의 피해자 가족들이 나와서 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족, 내 자식이 당한 일은 당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 안 당했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육바람일의 마음이에요. 이미 기왕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을 가족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내 자식과 같은 피해자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못 참겠다 하는 그 마음. 거기 안에 육바람일이 있잖아요. 그 육바람일의 마음을 누구나 다들 추구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도 또 시간 지나면서 계속 몰라와 자명으로 유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금방 또 편집을 해요. 우리도 정치적으로 촛불도 들고 별짓 다 하죠. 자명해주려고. 근데 금방금방 다시 그 자명이 사라져버리죠.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몰라 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촛불을 들 게 아니었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자신의 양심,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탐진치로 상황을 재다 보면요. 늘 애고의 유리한 쪽에 설려다 보면 자신의 지난 행동들도 지금 와서 불리하다고 보이면 바로바로 후회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참나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건 천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그건 옳은 일이었어. 이 확신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이미 제 얘기를 듣는 마음 안에 맞아. 저 말이 자명해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답을 아니까 제 얘기 듣고 맞아 그러죠. 맞아. 저거야.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딱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게 저거네. 저게 맞네. 막연하게 바라죠. 우리 애고의 세계도 그럽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바라는데 뭐 펜 하나라도 컵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 저거야 내가 바랬던 게 저거야 그럽니다. 사실 자신은 아주 형상화까지는 못 시키고 있었던 거죠. 막연한 요구죠. 뭔가 있는데 뭔가 테레비를 들고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있는데 집 밖에서도 TV 봤으면 밖에서도 컴퓨터 했으면 하다가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 아 적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라 못 만들었죠. 뭔가 저런 거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에 알게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딱 누가 보여주면 적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육바람이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려드리는 건 그걸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야 내가 원했던 영적 갈망 이거야. 그 마음 느끼셔서 오셨죠. 아 이거야.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았어. 뭔가 소승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대승도 이상하고 암튼 뭔가 있을 것 같아. 교회 다니기도 애매하고 또 아무도 이상한 뭔가 근데 바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또 감동이오고 부처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오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더러 어떻게 살 거냐 하면 또 막막한 그 뭔가를 딱 제품이 하나 나와야 여러분이 아 이거야 하고 그걸 딱 쓰면서 만족이 오신다니까요. 그런 영적 제품으로 제가 내놓는 거죠. 이거 찾으셨죠? 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서로 된 거예요. 서로 자명해진 거잖아요. 제가 하는 작업이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 작업을 하느냐. 제 양심을 계속 감시하는 거죠. 제 양심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 양심이 좋다는 걸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시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심한테 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하면 삶이 피곤해질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저걸 하면 내 기득권에 또 손상이 올 것 같다. 내 기득권에. 내가 이미 어느 영성단체 지도자인데 저 윤혹식 말이 맞다면 내가 그동안 해놓은 말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듣되 각 당에는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듣고 맞아 맞아 하면서 밖에서는 윤혹식 너무 집착하지 마. 윤혹식도 모르는 게 어둠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어둠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제가 완벽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제 딴에 최대한 제 양심에 만족하는 물건을 내놓으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다른 분들 안에 육바람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응하실 분이 있으실 거다는 그거 믿고 제가 한 거지. 안 그러면 저희 초창기 유튜브 보면 이런 강의를 막 2시간짜리 풀로 올리고 그랬어요.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유튜버들이. 유튜버들 짧게 짧게. 사람이 오래 집중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해서 그냥 막 올린 거예요. 분명히 2시간도 흥분해서 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덕후들을 생각하고 올린 거죠. 처음에.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분명히 진리가 너무 갈급하신 분이 있을 거야. 진리에 목마르신 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남의 마음이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형의화의 전문가들은 남의 탐진치를 연구해서 자기 탐진치를 가지고 남의 탐진치들을 연구해서 이거 해주면 남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알죠. 물건 살 거라는. 저는 반대입니다. 참나를 연구해서 제가 이 참나의 어떤 답을 제시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호응할 거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짓이. 자명한 얘기에는 반드시 호응자가 있다. 논어에 그래서 있어요. 덕은 외롭지 않다. 진리에는 반드시 호응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이렇게 마음 관리하시는 게 제가 현재까지 동서양 모든 경전 종교 경전들, 철학 경전들 다 읽고 해본 소감으로는 제가 알아낼 수 있는 아내는 제일 자명한 진리였습니다. 저렇게 살아가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진리 같고 제일 선한 소승이니 뭐니 하는 거는 안 하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승불교가 왜 초기불교가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가 왜 나왔는가 어느 다른 종교에도 교주가 해놓은 거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오는 종교가 없는데 불교만 초기불교를 완전히 비판하는 대승불교가 나왔죠. 왜 그럴까 이해가 되는 게 대승불교분들이 불교하신 보살들이 써놓으신 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드는 거죠. 이분들도 나처럼 똑같이 참나만 알면 끝인 줄 알고 공부했다가 하다 보니까 다른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왜 열반에 들어서 끝내라고 했지? 왜 보살돌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대승불교 보살들이 알아낸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뭔가 방편을 쓰셨구나. 그때 답을 끝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시대 그 중생들한테 맞게 방편이란 건 형편에 맞는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는 이걸 권해야 되는데 이거죠. 제대로는 수술을 권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을 도저히 못 하게 된 사람이라 다른 약을 권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는 보살돌을 권해야 인류 문제가 해결되는데 보살돌을 권하기에는 너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처방을 했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알아안들한테 내가 그때 그대들한테 그게 열반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이었다. 그대들의 수준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서 내가 만약에 대승의 길로 그대들을 인도했다면 그대들은 미쳐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좀 센데 아마 멘붕이 왔을 거다 정도로 번역을 해야 맞겠지. 못 따라왔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됐을 것이다. 오히려.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창궐한 세상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오케이 탐진치 나 49% 이제 오늘부터 탐진치 49%만 노리겠어. 아니면 보살도 해야겠어 하면서 사바세계에 뛰어들어서 바로 눈을 탐진치의 세계에 빠져버린다고. 내가 술집에 있는 중생을 교화하겠어 해서 어떤 승려가 가서 거기 가서 혼자 막 만취해가지고 난동 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살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방편은 아예 속세를 멀리하고 안으로 너 마음이라도 잘 챙겨라. 아공이라도 확실히 알고 참나 알고 열반 알고 아공 확실히 챙겨라. 자명하게 살 수 있다. 이 정도 먼저 기본기를 닦아라.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 거죠.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대승불교의 기존의 모든 보살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부처님의 본뜻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본뜻이 어디 있어. 왜냐. 초기불경에 나는 너희들한테 숨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승불교의 말이. 초기불교분들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경전에 써 있는 거라 나는 그대들한테 숨긴 게 하나도 없다고 해놨으니. 지금도 제 얘기 들어도 헷갈리시죠. 보살들은 방편을 또 그렇게도 하세요. 진짜 이것만 해야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제 방편이 아닙니다. 저는 방편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까지 방편 쓰면 최악이 돼요. 저는 방편 안 쓰고 최대한 정법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 하셔야 끝나요. 왜냐하면 저는 방편이면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꿀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제 강의 들으시면 꿀 발라드리는 것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그냥 진리의 본 맛을 전해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이거 해야 사실 여러분 영계의 고시 합격이에요. 저는 방편 안 쓰고 바로 말씀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저는 감옥 다 얘기해 드리잖아요. 호흡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육바람이라고 호흡만 잘 하시면 깨어있음이니 하는 건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바람일과 호흡해서 칠바람일을 그럽니다. 학당에 오시면 칠바람일을 닦으시는 거예요. 칠바람일만 하면 에너지 충만한 채로 육바람일이 내 마음 안에서 돌아가면서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꽃을 피우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하나 피우세요. 지금 몰라 하시면 꽃잎 하나 핀 겁니다. 자명하시면 또 꽃잎 피고 육바람일이 갖춰질수록 여섯 장 꽃잎이 쫙 피겠죠. 지금 자명하십니까? 남한테 피해주고 있지 않죠. 남 배려하고 계시죠. 깨어 계시죠. 자명하죠. 지금 좀 불편해도 몸이 인내하고 계시죠. 지금 진리를 듣는데 정진하고 계시죠. 듣고 소화하는데 정진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자명하게 육바람일로 인도해 주시면 여기가 바로 극락입니다. 육바람일 지금 꽃이 피어있으면 우리는 지금 극락 세계에서 마음은 육신은 지금 지구의 인간계에 있지만 마음은 극락에서 서로 만나고 나중에 우리 VR 나오면요. VR 끼고 해보게요. VR 다 끼고 집에서 접속하셔서 오늘은 저기 북극성에서 모이세요. 그러면 북극성으로 다 오세요. 그러면 거기 밤하늘 우주에서 우리 모여서 VR 끼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도 제가 파프리카 그쪽 담당자가 제 것 3분 입문하고 올리고 싶다고 왔길래 저는 그런 거 되면 좋겠다고 VR 끼고 히말라야에 모여서 함께 수련하고 미국에 계신 분도 올 수 있고 다 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 한계를 지금 좋은 세상인데 지리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장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은 나중에 이제 VR 끼고 다 히말라야에 모여서 아니 그냥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모여서 서로 아바타 보고 이제 왔는지 알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 말이 자기 얼마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나와 있다고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히말라야에서 모였다나? 다들 히말라야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수행하면 더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거 도인이라는데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하실 수 있는 게 대선 나가고 그런 거 말고도 좀 이상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욕심, 사소한 욕심도 49.9%까지 채워서 좀 쓰는 사람 타입이거든요. 양심에 죄짓는 게 아니면 저는 양심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심에 죄짓는 선이 아닌 선을 알거든요. 그걸 꾹꾹 채워서 저는 죄짓는 거 아니면 꼭 안 놓치고 제가 사소한 욕망도 챙겨라 이런 강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애고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이번 생에 언제까지 살다 갈지도 모르는데 제 애고가 오감적으로 생각감정으로 하고 싶다는 거 느끼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자녀 키우는 마음으로 제 애고를 또 키웁니다. 이번 생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생에는 또 달라요. 조건이 이번 생에서 체험할 거, 보을 거, 만질 거 다 해보셔야 돼요. 그걸 육바람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오수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장담하고 제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도인이라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오감 만족에 너무 신경 쓰고 있고 생각감정에 만족에도 신경 쓰고 있고 저는 그게 과보를 잘 다룰 수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하시라는 게 제 카르마 경영, 제가 주장하는 카르마 전문가가 되시려면 현상계의 욕망, 탐진치에 벌벌 떠셔서는 보설도를 못합니다. 어떤 탐진치도 의연하게 활용하실 거예요. 의사분이 막 환자가 피 흘리고 온다고 같이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 이러면서 나 이건 못 보던 상황이야. 근데 환자는 믿고 온 거잖아요. 내가 뭔 짓을 당했어도 고쳐주실 거다. 보살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망에도 빛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육바람일로 녹여주고 육바람일로 빛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욕망도 못 감당해가지고 사실 못 감당, 감당이 안 돼요. 아직도 저도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만 잘 경영해가는 거죠. 경영하는 게 감당이죠. 사실 못 감당한다는 말은 욕망 하나하나가 진짜 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절식보다는 단식이 쉽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맞춰 먹는 것보다는 그냥 한 끼 굶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단식이 차라리 편한. 근데 조금씩 적절하게 먹어 그런데 만나보면 그럴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절식을 하래요. 그러면 차라리 안 먹는, 나 안 보고 안 먹을 내가 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소승입니다. 탐진치 안 보고 나 안 할래.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것도 방편일 때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소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소승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단식으로만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적절하게 먹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맞게 먹는 법을. 그게 그겁니다. 내 마음에 맞게, 육바람일에 맞게 내 마음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기본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시면 시작부터 육바람일 얘기하고 홍익보살 실천지침 나눠드리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 하시면 보살이에요. 뭐, 몇 급 몇 급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보살이에요. 찰라찰라 보살이고 찰라 부처가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지금부터 그냥 하세요. 나는 이미 보살이다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진리 듣고 알았으면 보살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찰라찰라. 보살도 놀 때가 있어요. 나는 놀다가 가끔 공부하면 나도 보살이고 그 사람은 공부하다 가끔 놀면 그런 사람도 나랑 어차피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는 시간 비중이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조건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십지도 놀 때가 있을 것이다. 나도 놀다가 공부하면 십지랑 조건은 비슷하다. 그냥 연륜이 좀 육바람에 좀 노련함이 딸리는 거지 내가 뭐 크게 뒤질 거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찰라찰라 이 순간만큼이라도 미래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오늘 육바람을 쓰지만 내일 안 할 텐데 그걸 지금 왜 생각하세요?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 오늘의 제가 담배 예로 많이 드는데 오늘의 금연 성공만 생각하세요. 오늘 담배 막 끊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지고 있어요. 오늘 끊으면 뭐하리요? 내일 피고 있을 텐데 그럼 안 돼요. 지금 바로 출동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과거에도 그랬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원래 그래요. 나야 나를 내세우지 말라. 그러면 깨어나지 않겠어요? 담배 든 채로 깨어나지 않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깨어있겠죠. 그럼 오늘 안 피웠죠? 그럼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금연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육바람 일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금 탐진 치 했잖아요. 만족하세요. 이게 실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피드라 편야 안 편야만 신경 쓰시는데 보살은 카르마가 누적되어 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안 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카르마 총량에서 선업, 악업 이렇게 지어갈 때 선적을 더하고 악업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의 불변의 실적입니다. 여러분 실적으로 다 체크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 신경 쓰지 마세요. 탐진 치를 억지로 누르지도 마시고 잘 살려 쓰시라. 이게 필요해서 일어나요. 사실은 탐욕들도. 어떤 인과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꼭 참나가 이렇게 유도해서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많은 인과를 싸우면서 탐진 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이 탐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만 잘 처리하시면 되지 이 자체를 왜 부정하십니까? 내가 다 내가 뿌린 씨가 돌아올 텐데 뭘 부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너는 무상고 무하다 하는 실체만 파악해 주고 한데 너는 참나의 작용이다. 사실은. 또 껴안아 주고.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하면 너도 잡처리 승금이 될 수 있어. 하고 어떤 탐진 치건 잘 껴안고 끌고 가는. 너가 있어 사실 내가 공부한다 하고 살아간다 하고 가는. 내 인생의 낙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많은 낙은 탐진 치가 충족됐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중생심이 탐진 치의 마음인 중생심이 만족됐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탐진 치 빼고 나면. 탐욕 때문에. 또 분노 때문에 분발해 가지고 여러분 욕망을 충족시켰고. 또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중생으로서 많은 인생의 맛도 받고 이런 게 쌓여서 지금 우리 인생인데 탐진 치 빼고 나면 인생이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 안 살겠다는 얘기고 탐진 치 다만 탐진 치에만 빠져 있으니까 문제인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육바람 일로 잘 경영하시라. 탐진 치의 혐오하시는 마음을 탐진 치의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참나한테 맡길 줄 아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지시라. 진리 생활을 하시라. 이런 얘기도 드리고. 여러분 양심 전문가가 결국은 카르마 전문가입니다. 카르마 경영 전문가가 되시길 바래요. 노련한. 왜 이게 위험했다고 이게 뭐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가르쳐 줬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탐진 치의 경영한다고 덤볐다가 바로 탐진 치한테 먹히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학당은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오시면 바로 참나 박성부터 시켜드립니다. 일단 참나를 만나야만 뭔가 탐진 치가 보고 참나가 뭔지도 알고 이걸 경영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수시로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참나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러다가 여력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좋은 카르마 만들기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돌리기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 다 전문가 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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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